인터뷰 하겠습니다 마취과 센쎄 네 선생님한테 인턴이란?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사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 없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공중보건이까지 하고 취미생활로 가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턴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이죠? 제 방에 제 집 아파트 거실이에요 보시면 이제 소니 이번에 새로 산 소니의 이제 카메라 흔적들이 보이고 이번에 새로 산 선크림 여드름이 좀 있는데 유튜브를 해서 되게 의사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죠 근데 그것도도 아닌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뭐 되게 관종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뭐 병원에서 유튜브 하는 걔 문제 많다더라 라고 유언별을 좀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과는 좀 다르게 약간 고캐를 해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표적이 되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냐 인턴도 힘든데 왜 유튜브를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이게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에는 열심히 살려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언젠가는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유튜브를 돈 얼마 벌지도 않거든요 막말로 이거 뭐 제 영상 한 개당 요새는 뷰가 잘 안 남아서 4천 5천 정도 나오는데 그게 딱 저의 거의 수입이 돼요 요새는 영상을 하도 안 올려서 하루에 2-3천원 벌더라고요 2천원 정도 버는데 영상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면 보통 5천원 정도 벌거든요 영상 하나 찍고 아이디어 짜고 찍고 뭐 이런 카메라 하나 구매하고 마이크 구매하고 편집하고 이러면 시급이 한 요새는 300원? 그러니까 환자랑 의사 관계를 줄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튜버가 유행이다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한 건 맞는데 막상 해보니까 돈도 안 된다 욕도 먹는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약간 좀 재미가 있기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이 되지 않을까 유튜브 자체가 제 자기계발하는 기록 같은 게 됨으로써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시간 이따 안내드릴 거예요 저기요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요 갈수 있어가지고 그 답변한다고 했는데 제주가 한근어 응 어떻게 노래 방금 내야지 아 지금 갈까? 아 아메리카노가 어딨니 버리고 가야겠다 Where is my 아메리카노? 짱 좋다 진짜? 무슨 말이야? 어? 무슨 말이야? 아 그러네? 응 제일 비싼 게 뭐였지? 뭔 소리야 아메리카노데 야 이번에 나랑 전략 만들어가지고 전략대로 포인 샀는데 왜 전쟁 터지냐 왜 전쟁 터지냐고 나는 야 변수에 넣었어야 돼 전쟁 변수에 넣었어야 돼 야 세상은 왜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냐 전쟁을 일으켜버리네 갑자기 이거 막을 수 없어서 너무 빡치게 하려고 세상은 왜 나를 부자 못되게 막냐고 인터뷰 하겠습니다 마취과 센세 네 선생님한테 인턴이란? 음 금 닥터를 만날 수 있는 장 이걸 금 닥터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아 그래? 이제 금 닥터랑 헤어지잖아 그것도 좀 즐겁네 금 닥.. 어? 그게 또 즐겁다고? 그것도 즐겁다고 사필 사필귀정이라고? 내가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떨어지는 게 사필귀정의 거자필반이구나 아 거자필반 회자 정리 같은 거 네 정리했어? 집 정리 좀 했어? 아니 집 더 더러워졌어 왜? 몰라 형에게 코드블루 4번이랑 닥쳐 닥쳐 어디있지? 와 야 이거 다시 볼수록 위에 있는 건데 아니야 클릭해봐 새로 새로운 어디있어? 여깄다 근데 난 동영상 시청기록을 저장을 안해 아 저장 안하면 안 떠? 네 안 떠요 다 봤어 최근 거 다 봤지 참치 맛있게 먹고 하하하하 너에게 인턴이란? 인턴? 일주일 남았잖아 너에게 인턴이란 최저도예 다음 인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행복하세요 도망쳐가 아니네 가장 싫었던 인턴자분? 소워드레싱 소워드레싱 아하 답답하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사면 전쟁나고 인턴들 아하 그 이러한 난 이름만 실제 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